중부 경찰서는 수년간 국내 불법 체류하며 작물 휴대폰을 되팔아온 혐의로 베트남인 35살 A씨 등 2명을 붙잡아 강제 출국시켰습니다. A씨 일당은 지난 2월 13일 오전 11시 반쯤 금정구 장전동의 한 중구 휴대폰 거래소에서 작물 스마트폰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를 외국인에게 되파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